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영화 찍으러 오신 분들인가 아 반가워 성민 감독이에요 오늘 찍을 영화가 이 적에게 납치된 여동생을 구하기에 화를 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최종병기 활의 우속작 최종병기 용명활이에요 아 형 자 가만있어봐 아 용지씨 알았나 용지씨 도네 아 용지씨 한번 시작할게요 아 용지씨가 안왔어 자 감독님 용지씨 왔습니다 용지씨 너무 고마워 계속 기다렸어 아 예 선배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선배님 아 예 선배님 아 예 선배님 뭐하는거야 이게 아 연기연기 30기 손오준 선배를 엄청 찾더라구 아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친구더라구요 인사를 나눠요 예 반갑습니다 멋있네 오늘 예 선배님 예 선배님 어딜 보고 있는거야 이거 관객석 여자 다리 보는거야 뭐야 뭐야 깜짝 놀랐네 이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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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이요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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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아 이거 옆머리 딴거에요? 아뇨아뇨아뇨 아 그럼요 이거 눈썹 딴겁니다 눈썹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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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캐시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팅할 배역이 납치된 요동생을 구하는 주인공 역할인데 한 명씩 볼게요 오윤택씨부터 인택씨 복장이 뭐야 이거 돈 많이 들였어요 이야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야 영화를 제대로 이해했네 상당히 기대가 돼 잘 볼게요 레디 액션 나에게는 이 화를 벗겨서 야 어디갔니 대상은 끝났어 뭐야 뭐야 자 다음 볼게요 야 장난치면 안돼 알았지? 오늘도 장난치면 안 돼 혼날 줄 알아 어? 잘하라고 자 레디 액션 이 오랑캐 이쪽에서 먹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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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어있는 적을 맞추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군 날아가는 새도 맞춘다는 명궁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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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 대단하십니다 장군 대단하십니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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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쳐 이야 안 들어가 조선시대 아이언맨이 왜 떨어져 이게 어? 니 말이 돼 이게 아이 너 들어가 넌 안돼 너 영화 찍을 자격이 안돼 너 가 아 죄송합니다 안돼 안돼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넌 자격을 더 이상 안 돼 한번만 어? 한번만 뭘 한번만 해 끝까지 장난치네 야 장난쳐 감동 무서운 줄 모르고 야 들어가 들어간만 여보세요 한번만 아휴 진짜 조달 왜 해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 자 다시 갈게요 자 감전 잡고 자 레디 액션 장군 적진이 심리 밖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도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마 나에게 이게 있지 오 어 유니콘이군 이거 타면 금방 가 어 자 가자 아 근데 장군 어? 저희는 못하고 합니까 걱정하지마 오오오오 기다렸습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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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야 이 씨 아이 뭐야 이게 아 용지씨가 좀 보여줘 아 지금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모셔놓고 아니 최종변교활은 뭐에요? 명장면이 류승룡이랑 박혜이랑 마지막 대치하는 그 장면 명장면 아니야 어 그렇지 그럼요 나도 그 장면을 보고 싶었어 로봇채씨가 제대로 보여줘 자 갈게요 자 감전 잡고 자 레디 액션 오랑캐 당장 나와 세용아 어머머님 워셔 오랑캐 무 아이니 고로케 아주 오랑캐녀석 먹을거만 처먹었군 내 동생 세용이를 빨리 돌려보내줘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봐 세용아 이리와라 멈춰 바람이 북서풍으로 운다 이 뜻은 화를 왼쪽으로 꽂아서 쏘면 저 오랑캐를 맞출 수 있다는 소리지 간다 오랑캐 찌야 아 어머머님 세용아 나는 이미 안 될 것 같아 가서 오빠를 여기 패스만 봐도 나 이렇게 웃어 세영아 여기까지입니다 용지씨 이대로 영화 지금 무조건 대박이야 그래도 저희 또 눈썹이 건 봐야죠 아 눈썹 남았구나 저기 뭐야 말 좀 타봤나? 허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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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레디 액션 오라버니 세영아 오빠 손을 잃지 말고 빨리 따라와 이리와 세영아 오라버니 자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닥쳐라 오랑캔 네 화살을 받아라 세영아 세영아 미안하다 세영아 으아아 으아아 어 으악 어어 웃음 으악 으오 declar기 으아 나무나저리 없구나! 걱정하지 마 세월치! 안장에서 본매 죽어요, 오라버니!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거 그냥 뽑을 수 있어! 안 돼! 안 돼! 야, 이건... 망고끼인데? 야, 이거 운동회 다니고, 이거 뭐지? 야, 이거 안 되겠다! 야, 진호야, 너 어딨냐? 진호야! 이거 안 되겠다, 이거! 자! 어휴... 몰기바이 타고 나갔어! 아니, 게스팅 안 해!